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 문화를 알면 백전백승 현지에서 통하는 중국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해커스 중국어 기초회화 전문가 김유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중문, 중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보통 중국어와 이렇게 중국 문자 등등이 떠오르시죠. 그렇다면 이 중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북경에서 쓰는 중국어와 홍콩에서 쓰는 중국어는 다른데 모두 중국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중국의 가장 많은 민족인 한족이 쓰는 언어 한어를 보통 중국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에 해당하는 것은 문자만 가리킬까요?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쉽지만 지금까지 중국어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배우신 겁니다. 이 문에는요 중국의 문화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중문이라는 단어를 보신다면 바로 중국어, 중국 문자, 중국 문화까지 떠올리셔야 바로 진정한 중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장 보신 적 있나요? 한 언어학자가 한 말이죠. 언어가 꽃이라면 문화는 뿌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요 중국어 자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 내포된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익히고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요 중국어의 기초적인 특성을 배우신 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또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곧 유학을 계획 중이신 분들 그리고 꼭 쓰이는 표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중국어를 더 깊게 이해하고 또 흥미를 고치시키기 위해 중국 문화를 녹여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요 중국에서 꼭 쓰이는 표현을 먼저 알아보고요 응용 표현과 실제 대화를 통해 솔루션을 제시하고 마지막은 꼭 중국 문화 설명을 하면서 중국을 보는 시야를 넓힙니다. 먼저 중국에서 꼭 쓰이는 표현 학습으로는요 짧고 간단한 대화를 통해 배워나갈 텐데요. 여러분 혹시 첫 만남 인사에서 싱후이 싱후이 들어보셨나요? 중국인들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러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꼭 쓰는 표현들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응용 표현에서는요 짧고 간단한 대화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 그대로 응용을 해서 더 깊이 있는 문장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이 표현을 볼게요. 쯔이가 슈새머 라고 나와 있죠. 보통의 교재에서는 쯔시새머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는 기본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기본 표현을 배운 후에 쯔이가 라고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응용 표현 동안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강조하면서 물어봤으니까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화 학습에서는요 중국 문화를 탐구하면서 중국인들의 입장 중국인들의 시각을 최대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그렇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 그런데 왜 좋아할까요? 이유는 뭐죠? 우리는 보통 중국인들은 숫자 팔을 좋아해 하고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이유는 잘 몰라요. 네 중국에서는요 숫자 팔의 발음 빠 그리고 돈을 벌다 할 때의 발음 빠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 팔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빠가 연상이 된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바로 해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글자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돌의 뜻을 연결함으로써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숫자 사 그리고 죽을 사자 그 한자 발음이 비슷해서 숫자 사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해음 현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 해음 현상을 빼놓고는요 중국 문화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는요 여러분들이 집들이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친구가 선물로 컵을 줍니다. 아 우리는 컵을 주는구나 고마워 잘 쓸게 하면서 그냥 고마운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선물을 준 중국 친구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 바로 컵 하나를 뜻하는 이 페이즈 그리고 일평생을 뜻하는 이 페이즈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평생 친구하자 하면서 깊은 우정을 나누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국의 문화를 모른다면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칠순 잔치 고의연을 하게 됐어요. 중국 친구를 초대했는데 아니 글쎄 친구가 이렇게 고양이와 나비가 놀고 있는 그림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아니 무슨 얘는 많은 선물 중에 이 그림을 주지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중국 친구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고양이와 나비를 뜻하는 마오띠에 그리고 8, 90대의 고령을 뜻하는 마오띠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요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아주 속 깊은 선물이었던 거죠. 자 이런 헤음현상 말고도요 비유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그렇죠. 식초를 먹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요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원을 보면요 당나라 따의 당태종이 개국공신인 부하에게 첩을 하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하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요. 바로 정실부인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당태종은요 그 부인을 불러서 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독약을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부인은요 망설임 없이 독약을 마시는데 사실은 독약이 아니라 식초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에서는요 칠초 네 식초 먹다가 아니라 질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시큼하고 상큼한 식초에서부터 파생돼서요 닉몽 호 닉몽러 나 레몬이 되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질투한다 너무 부럽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죠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우선 문화를 통해 중국을 먼저 이해하고 또 중국과 친밀해진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야 또한 분명 넓어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실로 기묘한 언어예요 매력이 무궁무진하죠.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저 기묘민과 함께 기묘한 중국어를 재밌게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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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